넌? 아이고 배야! 아이고 배야! 아이고 배야! 내가 놀라 터트릴 거야, 너! 내가 하나하나 차고차고 모으고 있어! 계속 망해버렸어. 아, 3천억 고맙습니다. 아, 그래! 여자야, 여자! 예쁘다고 좀 해줘라! 예쁘다고 좀 해줘! 어, 예쁘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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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쁘잖아! 나 예쁘잖아! 이쪽에 존나 많이 있거든?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, 세상에! 나 되게 예쁘잖아! 내일, 내일 러복 입고 머리띠하고 립스틱 발라 쓰면 예쁘지! 그리고 뒤에 여캠 조명 있으면 여캠이잖아! 돈 내놔! 예쁘잖아! 돈 내놔, 지금! 내 근데 돈을 안 줘! 돈 주세요! 내 만한 여캠보다 내가 더 예뻐! 그건 아니지! 내 나이 대한 예쁜 기준이 그렇게 엄격한데! 아, 그럼 주라고! 하하하하하하하하 틱톡에 존네 떠였지 진짜, 소금이 잘생겼잖아! 잘생겼잖아! 왜 아니라 그래 잘생겼잖아! 왜 씨X 티모 모자 쓰고! 조명 두 개! 여기 양쪽에 달고! 방은 못 쓰이고! 차생겼잖아! 돈 주면 리액전도 하잖아! 어? 아이고, 배야! 아이고, 배야! 아이고, 배야! 아이고, 내 배! 아이고, 아이고, 이 씨XX 아이고, 어! 한 달만에 그냥 몇 배가 뿐 거야! 아이고, 배야! 아이고, 배야! 아이고, 배야! 내가 저 틱톡 하란 말을 하는게 아닌데 내가! 아이고, 배야! 어때, 요즘 좀 행복하니, 구미야? 요즘 좀 행복해? 오빠가 틱톡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, 고마워! 아아악! 아, 나는 구미가 왠지 틱톡하면 잘 될 거 같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틱톡해봐도 잘할 거 같은데? 했는데 예상봐라 너무 잘 돼가지고 3,400명 찍을 때까지만 해도 와 잘 되네 와 축하해주고 싶다 이랬는데 와 오늘 천명 찍은 거 보고 신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축하를 못 해주겠어요 이제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천명 보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 그래도 오늘 틱톡 올렸어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진짜 천명 보고 있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야씨가 나도 틱톡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빠 나 근데 게임만 끼면 반 토막 나 음 천명에서 500명 돼? 난 200명에서 100명 돼 뽀구미가 방송을 몇 년 했지? 니 몇 년 차니 지금? 제가 방송을 몇 년 했더라 뽀구미님 화나서 소리 지를 때 뭔가 닮으시 서로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얘랑 나랑 닮았다고 약간 좀 닮은 게 있긴 있어 둘 다 약간 망뽀구마 상이라 약간 야 이거 너 아니잖아 어 이거지 이게 뽀구미지 깜짝아 내 얼굴 보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내가 무섭게 생겼어? 대답해 대답해 내가 무섭게 생겼냐고 대님 똑바로 대답해 액 아무 스트리머한테 존경스럽다는 말 듣게? 야 5천원으로 주변에 딸랑 딸랑 전화해갖고 그러고 싶진 않다 말 올려봐 근데 존경스럽다는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듣냐? 난이도가 너무 빡세잖아 누가 시X 나를 존경하겠어? 바로 수락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?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 은별이는 죽어도 안 해줘 말하나요? 안 해줘 청현이 지금 이 시간에 전화 안 받고 뽀구미? 안 돼 뽀구미는 이젠 너무 커버렸어 모금윤 이젠 너무 커버렸어 안 돼 시발 야 방송중이야 방송중이야 어쩌라고 너 방송중 컸다고 그렇게 사과조치 보면 안 돼 사과조치 없으면 볼 수 있지 어이 방송중 컸다고 그거 한때야 너 그거? 어디 5명 나부랭이가? 뭐 200명 나부랭이? 개구리 옳지 이제 생각 못 한다고 나랑 똑같이 생긴 주제 그건 좀 왜 전화했는데 근데 야 왜? 나 방송 5년 했잖아 어 야 맞아 니가 나 전에 했던 말 영상 하루에 한 개씩 맨날 올리면은 어떻다 그랬어 뭐라고? 뭐라고? 내가 영상 하루에 한 개씩 맨날 올린다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?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랬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게 말했잖아 내가 오빠한테 좋게 말했다고? 어어 왜? 동경스럽다고 한번만 해줘 제발 나 예쁘잖아 아 왜? 역힘이지? 200다리 학고라 만원에도 이런 광대체 산단 말이야 야 200다리 학고 좀 도와줘 너 어디 200명 나부랭이가? 나한테 이 내가 저래를 시키고 있어 내가 놀라 터뜨릴 거야 너 내가 하날라 차고차고 모으고 있어 아이 그래 뭐 해줄 거야? 내가 하면? 뭐 원하는데? 아 지금 얼마 걸려 있어? 만원이라고 만원 그럼 나 2만원만 구미야 너 혹시 정신 나갔니 너? 어? 어? 너 눈에 뵈는 게 없지? 지금 잘 나간다고?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? 나 왜 이러면 오빠한테 존경스럽다고 말하면 2만원 받는 미션 걸렸어 방송 망해버렸으면 와 자기 잘 산다고 그냥 야 너 그런 식으로 1년만 하면 내 2배 벌어 끊어 그래 아니 4 4 4 5 5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